오늘 늦었기 때문에 다음에 불러주신다면 제가 진짜 댄스 복까지 입고 와서 댄스 격렬하게 추고 여러분들께 정말 행복한 에너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러만 주세요. 진짜로 너무 크게 맞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저는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약속! 약속! 진짜 약속! 약속! 대박! 불러주세요. 꼭! 어떻게 해줄 거예요? 뭐 해줄 거예요? 다음번에 또 불러주세요. 약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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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!